정부 기대한 만큼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어떻든 간에 정부는 또 나름대로 출구정책이 필요하니까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결정 이렇게 해서 그동안 강제해왔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꼬를 터준 것은 정부가 잘한 조치인 거죠. 전공의들이 집단행독이 아닌 개별 의항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들에게 내린 정부의 사직서 수리 검지 명령과 전공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처리한다. 정부로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정부도 몰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복귀할 사람은 복귀하고 아니면 그냥 개인 병원으로 갈 사람은 개인 병원으로 가고 그다음 전공의로 복귀하지만 과를 필수과라든지 이런 데서 바꾸어가지고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전망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상당수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장에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즉각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각 병원은 병원장으로 하여금 전공의들의 사직을 일체 수리해서 안 된다.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이렇게 박탈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실랑이를 벌여왔는데 일단 정부로서는 출구 전략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유화정책을 피우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사슬은 그 향후 파급효과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네요. 결국은 필수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를 윤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였는데 결국 결론은 뭔가 아니까 필수의로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필수의로진 부족 문제를 훨씬 더 심화시키는 결론으로 나오게 됐다. 그것을 이런 비교적 솔직하게 다른 신문들보다는 굉장히 솔직하게 동아일보 사슬이 지적하고 있냐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하고 전공의가 병원으로 다수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전공의들 가운데 많은 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단 사직을 하고 일반 신분으로 개원이나 소형병원을 선택해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기대대로 현재 8%를 조금 넘는 전공의 복귀율이 30%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더라죠. 전공의 1만 명 가운데 현재 사태 이전에 1만 명 가운데 7천 명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7천 명 정도가 포기하기 때문에 6년치 전문의 배출에 맞먹는 그런 전공의 숫자가 증발해 버리는 것. 그게 이 여파가 4, 5년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윤 정부의 굉장히 거친 그런 일처리가 결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전공의 수를 극감시키는 그런 결론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간계없이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전공의들이 최대한 한 30% 정도가 복귀하더라도 70%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수술 지연이라든지 지체 같은 부분에 필수 의료 과목에서 전공의 복귀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올.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전공의 수련을 하더라도 시간이 1, 2년 정도 걸리더라도 필수 의료 과목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좀 더 시장의 친화적인 그런 과목으로 바꾸어 탈 그런 전공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뭐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 필수 의료 학정을 목적으로 시작한 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이 비필수 과목으로 의료 인력의 배분을 촉진하는 쪽으로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됐다. 그래서 항상 이 경제정책이나 이런 사회정책을 펼칠 때는 의도하지 않은 선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그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 거죠. 아주 여실히 이번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해 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공의 공백은 적어도 앞으로 4, 5년간 시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윤정부가 여러분들 그냥 하나 계급장 하나 딴 겁니다. 오래오래 동안 한국의 의료 문제에서 큰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남긴 정권이었다. 그렇게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은 저질러진 거고 여기 그래서 언론답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적을 하네요. 정부는 의대 정원의 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도 동의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극한 대립으로 이끈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전체가 다 동의하기를 바라지는 않고 그냥 냉정하게 윤정부의 소위 의과대학 정원정책의 중간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본인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합니다마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 숫자나 관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업계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쉽게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없는 암묵적 지식 과학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여러분들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통계 숫자 정도의 여러분들 드러난 과학적 지식을 과신하게 되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겸손도 필요하지만 지적인 겸손이 항상 함께해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정책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미 그렇게 와버렸습니다마는 영정부의 최대의 실책이자 과우라는 것은 좌파 정치인들이 흔하게 이런 범하는 그런 오류, 본인들의 목표 달성에 이런 과도하게 몰입된 나머지 그야말로 과학적 지식을 명룡해 가지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적다. 이런 그게 전형적인 과학적 지식인 거죠. 그것에 여러분들 매몰돼 가지고 무리하게 여러분들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현장에서 파열음이 이렇게 나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지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해야 그렇게 과우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펼치면서 의학 여러분들 한림원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현역을 떠나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의료 문제를 봐온 그런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여러분들 비공식적인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조차 없이 그냥 관료들이 올린 그 여러분들 드라이한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뭐 그냥 탈원전의 재판이 돼버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